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트루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국빈 방문합니다. 올해 첫 순방이자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6개월 만에 순방입니다. 이번 순방에서는 자원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K-Silk로드 구상을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. K-Silk로드는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포함한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첨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지역 전략입니다.